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안석재 고모님을 왜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군요. 형님이 좀 까탈스러웠어야 말이지. 그 욕심 감추고 사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. 현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부를 이끌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모함을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먼, 응? 네, 장 실장님. 큰일 났어, 최 이사. 최 상무가 없어졌어. 네? 최대한 시간을 끌어봐. 꼭 찾을 테니까. 어. 아휴, 어디 가는 거야. 아니, 꼴이 왜 이래? 내가 기자들 온몸으로 막 대보니까 꼴이 이렇게 됐어. 최 상무는 없어졌어요. 어? 없어졌지 아니? 아휴, 나 이 사람 진짜 내가 그렇게 살신성연했으면 어떻게 눈 잡았어야지. 아,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해. 아, 바로 뒤따라 갔는데 감도 같이 사라지고 나보고 어쩌라고. 아휴, 사람이 허우되느냐 멀쩡해갖고 어떻게 여자 걸음부를 못 따라잡아 그래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. 긴급 이사회 시작됐대. 빨리 추상으로 찾아야 돼. 알았어.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멀티시인 저쪽으로 가. 그럼 먼저 찾는 사람 연락하는 걸로?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해.